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방위산업시스템 반도체 공모사업, 이른바 국방용 반도체 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앞세운 구미가 이 사업의 중심지로 관련 산업 육성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원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LIG-X1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매년 수출 증가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미사일 제작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부품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완성품 무기 수출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지만 천궁2 사례와 같이 핵심 소재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번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미 씨가 방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국방 반도체 분야를 국산화 기술 개발을 하고 방산 기업들이 내재화를 통해서 국가 안보나 국방 분야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 씨는 이번 사업 선정이 반도체 특화 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구미 첨단 반도체 분야 지원을 언급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구미 특화 단지를 첨단 반도체 소부장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참 큰 힘을 받습니다. 구미 지역은 물론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의 초격차와 공급망 완성을 위해서 구미 씨는 이번 국방용 반도체 사업 선정이 지난달 공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연이은 쾌거라며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래 신사업 육성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태형입니다.